제가 오면 제 방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저 혼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혼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내 모든 영적인 상태들을 깨우는 시간. 그런데 오늘은 무슨 찬양을 했냐면 제가 찬송 한 네 개를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찬송 하나하나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메시지 대신 찬양으로 오후 메시지를 하면 안 될까? 대신 스토리는 알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록된 성경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을 잉택해 하셨어요. 그 사실을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 들은 거야.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안되겠다 하고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라고 설명을 다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도 지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23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많은 별들 중에 특별히 반짝반짝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별을 가지고 뭘 했냐 점을 쳤어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별이 저거 아니야? 그래서 동방에 세 명의 박사들이 점성가들이 낙타를 타고 별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 별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도 똑같이 낙타를 타고 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쫙 가더니 저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의 베들렘이라는 곳에 딱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서 가보니까 거기에 말을 키우다가 남아있는 빈 말모기 통에 한 아기가 한 여인의 품에 앉아서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박사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왕을 뜻하는 황금 모든 죄를 씻을 유향이 되는 선지자 죽은 시체를 썩지 말라고 감싸는 모리약 그 예물은 당신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를 표현하는 선물을 갖고 그런데 그때에 유대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들레움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 헤롯 궁으로 찾아간 거야 헤롯 임금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인데 그러면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비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왕으로 태어나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천사가 박사들에게 알려줬어요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단 곳으로 도망가라고 그 사실을 나중에 헤롯이 임금이 알았어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베들렘 그 땅에 두 살짜리 된 이하의 아이는 다 죽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단이 지금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누구를 타겟하고 있구나를 보게 된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렘넌트들을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어릴 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또 한 곳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목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구유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나고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장 23절까지 이야기와 또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에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이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히스토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케사르 아구스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수리아를 다스리는 구레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에는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그럼 언제 우리에게 성탄절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바로 성탄절은 지금 이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날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성탄절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탄절의 축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함께 예수님을 나의 성탄절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잠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문을 같이 기도할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조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성탄절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가 이지한 사람들은 영어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한글이 편한 사람들은 한글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할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성탄절인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합니다 영접기도라는 기도를 같이 우리 고백해요 같이 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을 이어서 메들리로 네 곡을 쭉 찬양할 거예요 아까 우리 조장론님 보니까 오늘 진짜 오늘 잘하셨어요 찬양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들이 잠이 확 깨도록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성도들도 같이 찬양하는 제가 볼 거예요 잠이 깼는지 문을 떴는지 영혼이 깨어있는지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찬송과 우리 126장을 찬송하겠어요 전사 찬송하길을 거룩하길 거룩하길 구주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옥을 나셨네 그곳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 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렘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렘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흐러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어서 125장 이 스토리가 연결돼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크게 부릅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내 아멘 내 아멘 전부 글보리아 네 아멘 말 via 아멘 인엑사스네 한밤중에 목자 한밤중에 목자들 양배들은 지금의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 글로리아 헤들레엠 달려갑시다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글로리아 글로리아 헤들레엠 세대 글로리아 헤들레엠 세대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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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깨동무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옆사람하고 어깨를 맞추세요 글로리아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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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성 기록은 예술하에 저동저동 열한 나라 이상한 빛을 해주고 이 땅에 큰 영광이 하나 생존 보여 노엘 노엘 그 한 별이 베들렘 향하여 내 눈에 향하여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이 보고 저라도 그 봄에 고배하여 너 황금과 유양과 고배하여 고배하여 마지막 마지막 성도 성도 나 이리 왕섭에 고배들 내 행성 아니 가봅시다 성도 저 고 그의 눈빛은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저라 새 엎드려 저라 새 고주 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화 울리려라 주 주 하나님 앞에 들 돌려 엎드려 절 하세 엎드려 절 하세 엎드려 절 하세 고주 나 하셨네 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한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처동 정녀 몸에서 나 쉬었으니 엎드려 절 하세 엎드려 절 하세 엎드려 절 하세 그 주 나 하셨네 요하의 고하의 말씀이 유 신을 이 원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뜨 들 감사합니다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 하세 엎드려 절 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 하세 주 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주전 안대옥 교회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